안녕하세요. 동물 키우는 남재입니다. 자, 오늘은 사기가 죽었습니다.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묻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좀 이 코코넛을 관하고 쓸 거거든요. 잠깐 사기는 여기에 놔둘게요. 자, 근데 먼저 흙을 좀 채울게요. 맨 처음에 흙을 깔아줘야 되거든요. 어때요? 자, 그 다음에 이, 이거 이거 먼저 사기를 넣어줄게요. 자, 그 다음에 목걸이 보고 더 보지고 또 다시 흙을 덮어줘도록 하겠습니다. 왜 이렇게 봐바, 아미 θ에 헙... 탸보내어어 제가 어떻게 키우는 건데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여기 개미굴이 있었네 미안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등록할게요 여기 숫개미도 있네 숫개미는 날개가 있는 개미거든요 숫개미는 날개가 있는 개미거든요 화질이 좀 안좋아서 제 폰이 숫개미가 잘 안나와요 이 정도면 되려나 또 화질이 안좋아 혹시 숫개미 보이세요? 빛나는거 움직이는거 있죠? 저 화질이 좀 안좋아서 안보이긴 한데 저쪽이 날개다리 개미 보이시죠? 계속 게임이 있어 아 보기 자 마베미와 석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업에 나갔은 뒤 uster 습관 열쇠 감사합니다.